태극 5장 이 식으로는 차기 뒤에 아래에 맞고 몸통맞기를 하는 연속되는 동작과 뛰어 구르면서 치는 동작이 특수하고 표적 치기 시에는 표적이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태권도 4급 과정이다. 태권도 5장 태권도 5장 태권도 5장 태권도 5장 방향을 바꾸어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구비 아래맞기를 하고 오른발을 한걸음 끌어들여 오른손이 매주먹 내려치기를 한다. 이때 치는 손은 당기는 팔 안쪽에서 시작한다. 왼발을 내디뎌 왼 앞구비 몸통맞기에 이어 몸통 안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구비 등주먹 앞치기에 이어 몸통 안맞기를 한다. 왼발 앞차고 왼 앞구비 등주먹 앞치기를 하고 몸통 안맞기를 하며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구비 등주먹 앞치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뒷구비 한손날 바깥맞기를 한 다음 오른 앞구비 팔굽 돌려치기를 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왼 뒷구비 한손날 바깥맞기를 하고 왼 앞구비 팔굽 돌려치기를 한다. 이때 한손날 바깥맞기 후 막은 손은 그대로 두고 반대손 주먹을 막은 손 손바닥에 가볍게 갖다 대며 팔굽을 턱 높이로 돌려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구비 아래맞기에 이어 몸통 안맞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구비 아래맞기에 이어 몸통 안맞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뒤로 돌아 왼 앞구비 아래맞기에 이어 몸통 안맞기를 하고 오른발 옆차고 오른 앞구비 팔굽 표적치기를 한다. 옆차기를 할 때에는 차는 발쪽 팔은 매주먹 돌려치는 형태로 팔을 펴주며 허리를 틀어 팔굽을 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오른 앞구비 얼굴맞기를 하고 왼발 옆차고 왼 앞구비 팔굽 표적치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구비 아래맞기에 이어 몸통 안맞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고 한걸 뛰어나가 내려 짓지으며 뒷구화석이 등주먹 앞치기를 한다. 이때 짓짓기를 할 때는 발날로 내려 짓짓고 뒷발이 앞발에 따라 붙는 형태로 하며 두 발이 동시에 공중에 떠서는 안된다. 오른발은 제자리에 두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정면을 보고 기본준비서기를 한다. 태극 보호장의 응용동작 A 짓짓고 등주먹치기 상대를 내려 짓지으며 등주먹 앞치기로 공격한다. 태극 보호장의 응용동작 B 한손날 박간 맞고 팔굽 돌려치기 상대가 몸통 지르기로 공격할 때 한손날로 박간 맞고 팔굽으로 돌려친다. 태극 보호장의 응용동작 B 태극 보호장의 응용동작 B 태극 보호장의 응용동작 B 감사합니다.